이전 시간에는 사용자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라고 승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정보가 리소스 서버에 가서 리소스 서버는 user id 1은 scope b와 c에 대한 작업을 허용했다 누구에게? client id 1번에게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소스 오너에 대한 허락을 획득했으니까 그다음에는 리소스 서버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리소스 서버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access 토큰을 발급하지 않고 그 전에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왜요? 3자간의 일이니까 양자간의 일만큼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임시 비밀번호가 뭐냐 오토라이제이션 코드입니다 바로 이 오토라이제이션 코드를 리소스 서버는 리소스 오너에게 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기 적혀있는 주소는 앞에 로케이션이 붙어 있죠? 응답할 때 헤더라고 하는 값으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저걸 리다이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웹브라우저한테 https-client-callback-code는 3 이라는 주소로 이동하세요 라고 명령한 거예요 누가요? 리소스 서버가 리소스 오너의 웹브라우저에게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음표 코드 3 이라고 하는 저 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시 비밀번호인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3인 거예요 그러면 리소스 오너의 웹브라우저는 저 로케이션 헤더 값에 의해서 리소스 오너의 사용자, 그 사람이 인식하지도 못하게 은밀하게 이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코드 3번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을 알게 돼요?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3 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저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3 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송해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기 전 단계까지 온 상태예요 그러면 저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오너를 통하지 않고 리소스 서버에게 직접 접속합니다 이런 주소로요 자세히 볼까요? 리소스 서버 토큰 물음표 그랜트 타입 오토라이제이션 코드는 지금 우리가 오토라이제이션 코드를 통해서 3자간에 인증을 하고 있죠 이거 외에도 이걸 포함해서 4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드는 3 이라고 하는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값을 전송을 하고 그리고 리디렉트 URL 값도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ID 값과 이거 중요해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전송하는 거예요 즉 오토라이제이션 코드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비밀 정보를 결합해서 리소스 서버에게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소스 서버는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하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3번을 보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3번에 해당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죠 오토라이제이션 코드 3번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한 거였어요? 클라이언트 ID 1번이었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ID 1번의 시크릿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코드 3과 클라이언트 ID 1번과 클라이언트 시크릿 2번과 리디렉트 URL의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정보들이 모두 일치한다면 그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